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들로부터 웃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길 가던 A씨를 붙잡아 마구 때린 30대 B씨를 상해 20대 C씨를 폭행 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 서산시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뺏었다는데요. A씨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두 명이 뒤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내며 따라왔다며 누구시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 스마트폰을 뺏었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며 도망가다 붙잡혀서 계속 맞았고 이후에 정신을 잃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폭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B씨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는데요. 그는 일행을 만류해 떠나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와 A씨의 얼굴을 발로 밟아버리고 기절한 A씨가 미동도 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사촌 형제지간으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 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행으로 머리와 목을 다친 A씨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머리가 찍히는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고 문신을 한 사람만 봐도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밖으로도 못 나간다며 울먹였습니다.